CLASS 근데 252개를 하나씩까지 하kien firstly 너무 많기 때문에 этого 세 달 20자 mango 어차피 열 잔씩 하면 우리가 100알..25개원이رة 400개 implied 5개월! 10unningham 정말 ! 좋아요 형님 스타도 좋습니다 형님 지금 이런게 뜨면서 나머지 또 Danielle 개봉 하면서 한 점에 10억 이상 뜨면 좋아 10억 이상 아니면 105 105 10억 아 근데 저건 오늘 안 떴는데 10억자 안 갈께 여러분들 스킵 하면 안 Serial 스킵이 잘 안 뜨긴 하네 아니 스킵은 안 떠 여러분들 이제 스킵은 아예 하지 말고 그냥 10장씩 깔아야겠네 요거 스킵 한 번 하고 나면 그 뒤가 약간 안 좋아 지금 봐봐 1억 3백 1억 3백 1억 3백 스탭은 원래 스킵에 잘 떴는데 스탭은 갑자기 안 뜨네 아빠 패치했잖아 이제 패치했네 아.. 이거 솔직히 원래 스킵에 잘 떠 그러는데 원래 이런 건 아예 안 뜨네 스킵이 음 100이 그만 줘라 1억.. 1억 120 1억 100이 아니 1억 100이 그만 줘 왜 가 아 좀 딴 것 좀 줘봐 어 10억? 이어가 씹어 이어가 씹어 이어가 아 100이 말고 105 하나가 더 104까지 어 넷 때문에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 지금 104 하나 더 야 맞방 우리 잘 깠는데 너 오늘 뭐 너 오늘 너 강화도 잘하고 패키지도 잘하고 막빼 너 완전 머리 깎고 나서 지금 날아다니네 아빠가 너 근데 계속 이렇게 해줘야겠다고 아니 아니 뭐 이게 또 길나지 이제 이게 또 길나져 이제 그래도 여태가 안 한다면 상관없잖아 아이 그래도 이제 맞죠? 안 한 줄 아는 거야? 아 이제 또 저도 또 안 하는 거 아니야? 인기 많잖아? 아니 안 하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맞죠 응 좋아 일단 형님 알겠습니다 바로 나 집어있는데 이럴고 대주팩은 어떻게 할까? 안 타요 똑발렴 안 타요 똑발렴 배고 배고 5도 배고 2개 내가 4장 나올 수도 있겠는데 진짜 빨리 우리 배고는 잘 깎아 배고 저거 뭐 몇 개봉 해봐야 되나? 뭐냐? 키티 누나 걱정하지 마세요 아 형 그 누나만 가면 배고로 10억 우린 이거 뽑아놓고 키티 누나로 아 내가 이거 깎게 배고 너가 배고 너가 깎아 배고 너가 깎아 300 1억 1억 300 스킬 어? 아 계속 가세요 계속 너가 굉장히 솔직한 스타일이구나 맘에 들어 자 가자 1억 아니 하나도 없는데요 300 스킬 어? 어 10억 10억 옳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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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억 하나 제발 20억 아예 망가났다 아 뭐야 20억 왜 이렇게 했다 근데 20억을 아예 망가났어 이거 스테이 버전 안 떨어져 20억 아 아 야 10억 10억 아 10억 원래 4개였어 예예 냉정하게 얘기 얘기해야 돼서 야 한경아 니가 해봐 나갔다 와야죠 저는 요거 한번 날리겠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아 지금 가면 100억 나올 거 다 나왔어 봐봐 한번 해볼게요 나올 거 다 나왔어 그래요? 이미 나올 거 다 나왔다고? 10억 아 이건 내가 잘한 거야 아니 야 한경아 니가 이 각도가 굉장히 나갔으면 큰일 나 버리는데 10억이 안 떴을 텐데 10억 떴어요 난 나가기 잘한 거 같은데 지금 10억 하나 뜨고 다 이거 두 개만 뜨는데요? 10억 하나 뜨면 괜찮은 거예요 한터면 갑자기 이제 이제 안 나가 1억 연타인데요 지금 아니 전 하라고 안 했어요 맏박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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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세요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 나갔다 와야돼 이렇게 나갔다 와야됩니다 나갔다 와야돼 막하신 거 같은데 맏박시 어 상자가 없어졌는데 아 여기 있다 한 대 나오겠죠 이렇게 까신다고요? 들어갔냐 자 105 하나만 더 뜨면 죽을 거 같은데 3개 105 하나만 더 뜨면 진짜 기가 막히긴 해 맞죠 맞죠 1004 다 했어요 좋아요 오케이 104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1002까지 뜨면서 제가 딱 100개 맞춰드릴게요 1002 맞박시 맏박스 100원 하나 더 뜨면 저는 그냥 까요 이렇게 아니 그냥 까면 20억 뜨는데 안 뜨네요 어머니 이러면 안되는데 아 이제 이제 여기 뜬다 여기서 20억 하나도 안되거든요 지금 아니 20억이 이게 맞아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도 안될 20억이 20억이 오 쩝다 오 쩝다 가자 이어가자 나이스 나이스 이어가자 뭔가 약간 3개 뜨고 나서 근데 맞박이가 오케 100이 110 맞박이가 대박친게 20억 5개에 3개 뽑았는데 오 잠깐만 한번만 한번만 더 10억 그렇지 좋아요 잘 뜨고 있어 지금 비피로 잘 나오고 있어 이번에는 1억 가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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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킵 가다가 스킵 스킵 예? 오 15 와 봐봐 15 스킵 스킵 아 스킵버프 끝났다 아니 계속 가세요 아 근데 우선이 계속 가세요 네 빡 오 오 백차 백차 나이스 백차 나이스 1승 2패 2승 1패 10억 하나 줬던거 아니야? 아니야 마지막인데 그냥 간다고요? 어? 오 104 하나 줬어 104 하나 줬어 105 그래도 2개면 91억 80억 20억 87개 퇴어 미용사가 머리 망치로 사진 찍는거야 요거 187개 자 얘들 모두 개봉하면서 자 한번 가보시죠 투명클레 부탁드립니다 사진 찍지마 이거 연예인이야 맞봐 아 사진 찍으면 안되죠 연예인 맞봐 자 베르 자 베르 무조건 사야돼 무조건 사야돼 무조건 사야돼 다음짱 오 한자리입니다 자 요거 일단은 스토러스 아 근데 그때 아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거 약간 재물이긴 한데 아 와 진짜 점검한 이유 알겠다 느낌이 점검한 이유 알겠다 아 진짜 완전 바뀌었어 환경과 환경을 바꿔야죠 저는 약간 낮은 판을 잘하거든요 안다 아 안 뜨네 뭐? 여름대 아 자 나 한번 보여주자 아니 넘어가 아니 넘어가 아니 넘어가 어떻게 이거 아 아 아 계산하고 있는데 이거 넘어가면 아 아 너무 아 바렐라 그 밑에 두플레스 무티뇨 네이마르 걔도 넘어가가지고 먼저 아까 아까 그랬는데 아 지금 망했습니다 지금 아니야 오빠 15개서 아니다 망했다 하면 저거 어떡합니까 아 아단 뜨면서 이거는 어떻게 안 터고 이거 아까 너무 아 아 아 너무 안 뜬다 이거 진짜 또 아단이야? 하 진짜 아단 킬러네요 이거 진짜 87개 끄는데 10억에도 안 뜬다고 와 이거는 이거는 너무 안 뜨는 거야 오바야 여러분들 지금 톱취가 나오지도 않네 나온다 해도 5억에 아마 10억에서부터 떴는데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머리 귀여운 머리야 자 없이는 마지막에 일단은 고래치깐 고래치깐 이제 102 30장 어 마지막에 안 나오시지 응 근데 오늘 맞발 2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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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자 마지막 한 번 가볼게요 이번엔 넘기지 않겠습니다 키보드에 손 안 댈게요 자 한 번 가봅시다 예전 개봉하면 이번엔 오 한자리 스톱스 아님 오 티아스 오 티아스 비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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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2배 나오실 때마다 아니 형님 진짜 잘 뜰 때마다 울란드 야 뭐야 야 형 잘 뽑았지 와 많았잖아 많았잖아 그냥 모두 개봉 이런 건 한자씩 가면 안 돼요 와 이런 건 모두 개봉해야지 묵직 한 선수가 와 오 씹어 미쳤다 와 미쳤다 이거 뭐지 이거 오 이거 한 장 개봉하면서 백사 백사는 잘 뜨죠 백사는 그래도 좀 약간 비싼 거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아스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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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잘 떴죠 아니 이거 약간 좀 아쉽지 않나 아 저도 아쉬운데 예 저도 아쉬운데 오 오 오 오 나이스 수와레즈 아 수와레즈 되면 일단은 오 오 말해 못했다 이때 올까기 올까기 누나가 누나 저요? 아 누나 들어가야죠 저는 이미 올까기로 오시고 뽑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똥송되어 갑자기 이제 어 누나가 가야 됩니다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오 약간 단락날락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늘 배웠습니다 왔다 갔다 자 따라갔다 하면서 오로까기 가자 자 갑시다 자 이거 모두 개봉하면 어 10번 울라크는 몇카 1카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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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첫 번째 장 약간 재물 느낌으로 어차피 베테랑은 큰 거 잘 안줘요 7카줄 어 3카줄 오 6카줄 아 3카줄 5에서 7카줄 5에서 7카줄 5에서 8카줄 잘 못맞았습니다 잘 못맞했어요 근데 12토치는 3카줄 1카줄 아 5르타 아 5르타 음 아 MC키퍼 아 누가맞아 2카줄 6카줄 나쁘지 않아 아 아 크게 넘기시면 어떡해요 그냥 그런겁니다 원래 똥선들이 잘 토츠 자 이 11토치에서 어 세터백이 있다고요? 로멜로 로멜로 5억 아 아 근데 1등이면 레덕할 수 있어 3카줄 얘는 이게 이게 15기 1등이라고 이거? 15기 1등이라고 아 금과는 잠깐만요 코끼리 만져주고 아 아니 약간 그렇게 하겠다 느낌하다 근데 이거 이것도 금과 빠가면 떠요? 난 그때 그때 가면 어 근데 이것도 뜨나? 이것도 뜨지 않아? 이거 뜨죠? 뜨지않아요? 떠다! 설마 금과? 셈카? 아니 업인데 억금까면 진짜 개이들 아닌가? 업 금 오 10초 아 좀 많은거 같은데 오빠야 좀 많은거 같은데 못봐라 아빠가 너 피지나한테 피지나한테 왜그랬어 맞봐라 아니 이거 이렇게 뜨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30 갈게요 30 15 25 누나 15 가야죠 왜냐면 맞박이가 25 아 제가 25죠 알았어 누나가 15죠 알았어 솔직히 이번에서는 좀 많이 해볼게요 제가 15에서 좀 많이 죽쳤기 때문에 거기서 날강도 뜹니다 가자 날강도 제발 제발 축구가 날강도 아닌데 레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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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레반이 이건 와 이거는 나쁘죠 와 미쳤다 자 일단 시발점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여기서 호날로 떠야되는데 호날로 한번만 제발 맞박이가 25가면 누카쿤 나오더라 오늘 그래도 여긴 누카쿤패 여기서 제발 날강도 덕배 덕배 덕배다 덕배면 좀 아쉬운데 오빠가 오늘 뽑았던 것 중에 제일 아쉽긴 하네 아 제일 못 뽑은 건데 뽑았던 것 중에 아 저게 아닌데 아 여기 누나가 딱 누나가 호날로 띠피도 아님 덕 손오미 고 도선소에 누나가 뽑을 수 없기 때문에 팀 버스 메쉬도 있네요 메쉬도 우리 메쉬를 못 보게 했네 누나가 호날로 바꾼대 누나가 호날로 누나가 호날로 허어우 갑시다 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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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ral 제가 먼저 갈게요 자 별 하나 둘 셋 어 네명 어디갔어 셋 이거 눌렀어? 넷 다섯 갑시다 제발 에모지 금카맨 에모지 풍수 아 6가 진짜 안 뜬다 진짜 근데 안 뜬다 스텝오인의 그 100원 달라요 느낌이 진짜 안 떠 진짜 안 뜬다 이거 오늘 이거 10장 깠는데 10억 이상 나온 적이 거의 없어 10억 이상 안 나오네 다 105야 무조건 뭐하는 팩이지 1등팩인데 1등이 아니야 이거 진짜 아 이거 장난하는 것도 괜찮아 맞박이니까 잘해주겠지 맞박이 여기서 컵을 쳐주겠지 맞박을 까야겠다 안되겠다 아 이거 누나가 어 맞박을 쳐주세요 안 했다 그럼 제가 할게요 나 세게 잘할 수 있어 세게 무조건 손을 세게 나야됩니다 어? 맞박 합시다 맞박 몇억 이상 100억 이상 가자 맞박 아니 그건 너무해 어? MC MC 어머 좋아 설마 형님 깜 진짜 7억 밖에 아픈 거니까 이거 진짜 세상에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안 아니 여러분 이게 이게 아니 아니 몇 벌일까봐는데 안 떠 그냥 어 이거는 아 아니 이거 때문에 아니야 근데 차라리 이거 이거 말고 백사가 좋아 차라리 여러분들 740억 아 아 살짝 아쉬운데 아 740억이면 30억이면 아 이걸로 갔어야 되나 차라리 아 근데 이거 떠가지고 그래도 결과로는 1 2 2 2 2 3 2 3 4 5 5 6 5 6 7 7 8 8 9 10 11 12 12 12 13 15 15 15 16